교육청과 교원 3단체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교권 보호를 함께 논의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 역시 서희초 신임교사와 동일한 사안으로 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딸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후속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교원 보호 조치, 피해자와 유가족 회복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자신들의 사안을 함께 올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